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플랜지 마운티드 마게니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독자분께서 한번 질문을 하신 거에요 마그네토, 즉 마그네토를 장착하는 방식에 있어서 플랜지 마운티드가 있고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마운티드 방식이 있다 라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냐 플랜지 마운티드는 뭐고 베이스 마운티드 마게니토는 뭐냐 요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어를 알면 더 이해하는데 쉽게 될 거에요 이해가 훨씬 잘 될 겁니다 그럼 플랜지 플랜지 플랜지는 일반 기계 배관 있잖아요 그런 용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에요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지 마운티드는 뭐 설치하다 뭐 이럴 뜻이잖아요 설치하다 또는 장착하다 설비하다 뭐 이럴 뜻이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표기할게 뭐 그렇게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외래어로 플랜지 장착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랜지 장착 마게니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플랜지가 뭐냐 플랜지 플랜지를 요기 오른쪽 한번 그림을 보세요 요기 지금 회전 축 있잖아요 축에다 이렇게 딱 끼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그런 부품의 하나인데 부품 하나인데 이 축 이 축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요 요 부분 있죠 요게 이렇게 또 다시 돌풍 돌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돌출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플랜지라고 합니다 플랜지 음 플랜지라고 돼요 또는 또는 가장 많이 쓰는게 뭐 칼라라고 하죠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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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와이셔스 같은 부분 칼라 이렇게 칼라 부분 있죠? 칼라 그거 같은 뜻이에요 유사한 뜻이에요 칼라라 그러더니 그래서 돌출부 어? 나오는 페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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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 부분 튀어나온 부분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뭐 우리말로 어떻게 잘 그 옮길 만한게 없어요 그냥 플랜지 그래서 플랜지 하면 아 이런게 아 이런 방식이구나 라는걸 머릿속에 연상을 딱 하면 금방 쉽게 내용을 이해할 겁니다 아셨죠? 플랜지가 뭐다 라는 것을 빠르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마그네토에서는 어떻게 그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음 이게 마그네토인데 현대 항공기에 사용된 마그네토입니다 그 옛날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어 이런 그 회전축이죠 여기가 회전부분이죠 회전부분인데 그 회전부분을 둘레에 장착되고 장착을 이것을 딱 장착하는 방법 중에서 이 장착 요 뒤부분이 여기 어? 그 테두리에 이렇게 또 돌출되어 있죠 그죠? 테두리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역시 프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렌지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엔진에 엔진에 딱 장착한다 해서 프렌지 마운티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렌지 마운티드 마그네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죠 아셨죠? 프렌지라는 뜻만 정확하게 여기서 이해를 하면 아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까지 내용을 여러분들 상기를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프렌지 어? 프렌지 어? 프루 트루드 프루 프루 트루드라는 것은 딱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리치 리치 뭐 테두리 리치 뭐 이 능성이라 뭐 이런 능성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테두리 부분 테두리가 툭 튀어나온 부분 립 와 림 테두리 서브 투 인크리스 스트렌드 인크리스 스트렌드 인크리스 스트렌드는 뭡니까? 그렇지 그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꽉 물기 위해서 또 조인 조인 조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포 easy attachment transfer 흠 흠 죄송합니다 어 attachment transfer of contact force 입니다. contact 딱 접착력을 접착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with another object 다른 물체 똑같은 물체 아니면 another object or stabilizing stabilizing 잘 안정색게 또는 guiding 잘 들어가게끔 맞게끔 guiding the movement 움직임을 어 machine or its part 기계라든지 어떤 부품이 이렇게 잘 안정화시키게 딱 맞게끔 또 아니면 guiding 잘 이동하는데 잘 맞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게 뭐다? flange다 라는 겁니다 이제 flange가 정확하게 뭔 뜻인지 알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을 정확하게 연상만 하면 앞으로 이제 그 원서를 읽을 때 바로 바로 이제 생각이 나는게 protrude 즉 돌출 부분 가장 이게 저기죠? 키포인트죠? 그러면 flanges are joined 어? 뭘로 하면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 구멍을 통해서 볼트로 조이는 볼트 ceiling 접착하는 ceiling is open completed with the surface of a gasket or other method 즉 다른 가스켓 같은거 사용해가지고 거기다 꽉 조이는거에요 어? 아 그 flange 그 부분이 앞에 있는 그 그림을 연상해보면 쉽게 이 내용하고 연상이 되죠? 어? 그거에요 flange 자 다음만 볼까요? 자 나옵니다 flange flange mounted magnet flange 뭐? 그 앞에 돌출 부분 해서 이렇게 딱 마그네토는 뭐냐 아 attached to the engine 지금 엔진에서 장착하는거 엔진에서 딱 붙여가는 것이다 어떻게 by flange by all flange flange flange를 이용해서 flange잖아요 flange flange 부분을 이용해서 flange는 뭐냐 around the driven end of rotating shaft of the magnet 그죠? 회전 아까 그 회전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내 그 끝부분에 끝부분 주변에 이게 돌출된 부분을 부분으로 엔진에 딱 착착착착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얼른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elongated slot 슬롯이 뭡니까? 슬롯 슬롯 머신요 한번 금방 아시죠 슬롯 슬롯 슬롯신 코인을 집어 넣는 인기가 슬롯 슬롯 이라고 그래 슬롯 commence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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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을 껴서 좌우로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거에요 through a limited range of limited range 이니까 딱 제한되면 그 왜 슬롯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to a timing in timing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그네토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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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에요 정확한 시기에 이 점화 시기에 마그네토의 그 불꽃이 점화가 딱 돼야 그죠 실린터에서 들어가서 정확한 시기에 점화가 돼야지 그 전에 뭐 불꽃이 점점 튀거나 아니면 후에 튀면 그만큼 성립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마그네토 투다 엔진 입니다 sub-magnet mounted by the flange flange를 이용해서 장착을 하고 또 클램프를 이용해서 클램프 클램프는 뭡니까 이렇게 주임새 있잖아요 주임새 그죠 꼭 볼트가 아니라도 클램프를 이용해서 클램프를 이용해서 여기서 엔진을 딱 고정시키는데 사용된다 자 이 디스 디자인 디스 디자인은 뭐에요 프렌즈 마운티드입니다 프렌즈 마운티드 타이밍 어저트먼트 타이밍 어저트먼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어 타이밍을 약간씩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튀거나 먼저 불꽃이 튀거나 그 후에 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압축기가 피스톤이 실린드에서 압축기가 쫀쫀 올라가다 딱 압축상태가 딱 됐을 때 최대 압축상태가 됐을 때 불꽃이 빵 튀어야 되는데 그 전에 튀거나 그 후에 튀거나 하면 성능 감소이소가 되는거에요 아셨죠? 자 그랬으면 그러면 이적까지 이제 프렌즈 마운티드에 대해서 프렌즈 마운티드 마그니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죠 뭐? 프렌즈 그 다음에 베이스 베이스 마운티드가 있다 여기 나오는 거죠 베이스 베이스 마운티드 마그니토입니다 베이스 마운티드 그럼 베이스 마운티드는 뭐냐 베이스 마운티드는 그냥 그 마운티드 마그니토 마그네토의 밑바닥에 난 볼트가 되어 있어요 볼트 구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볼트 구멍에다가 바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에요 즉 프렌즈가 프렌즈가 돌출 부분이 없다는 거죠 돌출 부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 고정시켜 있으니까 타이밍 어저스먼트가 안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 마운티드 마그니토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프렌즈 마운티드 베이스 마운티드가 있다 그래서 프렌즈 마운티드 하는 주요 방법은 뭐냐 주요 그 그 그 채택하는 방법은 왜 왜 하냐 타이밍 어저스먼트 라는 것을 그 목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끝까지 베이스 마운티드 마그니토 are only used on very old or antique android equipment led에를 ie 예정 ANTIC 구유형 drap 사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다음은 이제 riet의 그림을 1번 보면서 아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비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플랜지 마운틴 자 이게 일롱게이티드나 일롱게이트 슬롯이라고 했지 요 부분이잖아요 일롱게이트 슬롯 슬롯은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안으로서 해서 타이밍을 조금 이래도 미세하게만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볼 때도 딱 조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우리가 마운틴 플랜지 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플랜지 플랜지 마운티드 방식이고 음 베이스 마운티드네 이거는 이제 베이스 마운티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주 이건 구호식인데 구호식인데 그 베이스 밑바닥에 이렇게 요 부분이잖아요 그 바닥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볼트 구멍이 플랜지가 있습니까 플랜지 없죠 플랜지 이것은 없습니다 플랜지 없고 베이스를 그대로 엔진 엔진 장착된 오디 부분에 딱 해서 밑에서 그냥 고정 롯더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고정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타이밍 어레스먼트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킷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닳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타이밍이 약간씩 타이밍이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못 맞추는 거죠 다시 이제 뜯어서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거나 뭐 어떠거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스 마운티드 방식이다 구분하시기 확실하게 구분되죠 어 플랜지 마운티드 하고 베이스 마운티드 그래서 이게 오른쪽 같은 경우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 그대로 여기에다가 요 밑면 바닥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베이스 마운티드 그 다음에 프랜지 마운티드 에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마그네이토 뭐 영어로 마그네이토라고 그냥 그냥 우리말로는 마그네이토 마그네이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 엔진은 반드시 어 뭐 왕복 엔진이죠 뭐 터빈 엔진 이런거 사용된건 아니니까 왕복 엔진은 두개를 두개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왜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게 뭐 안전 요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죠 이게 다 두개가 한 실린더에 두개씩 다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정된 전기를 그만큼 두개에서 하니까 공급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뭐 이제 타이밍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타이밍 조절을 하나 이용할 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것을 강의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는 단어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또 관련 좋은 단어가 나오면 그때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렌즈 마운티드하고 베이스 마운티드 방식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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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